안녕하세요. 덴탈빈 조용석입니다. 이 시간에는 페리오퍼라티브 프로퍼레이션, 즉 수술 전후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추구하는 수술이 CASS Surgery, 즉 Clean, Accurate, Simple, Speedy 수술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. 누구나 하면 이렇게 하기를 원할 겁니다. 원할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술 전후의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. 실제로 수술할 시간은 짧습니다. 그걸 짧게 깨끗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전후로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페리오퍼라티브 프로퍼레이션에서는 네 가지 탑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수술 전 준비, 그리고 수술 기구에 대해서, 그리고 수술 시의 위치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후 관리, 그리고 언제 로딩을 가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술 전 준비, 그리고 지금 수술 전 준비んです. 잠시 측면은 시술 후에 다음 3분 2022,